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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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언트 들어와서 이상하지 않다 배씨 자이언트 생각했던 것 같은데 반응이 안됐죠 아 이거 흐름을 좀 잡아 놨다 JBCR이에요 자 성실한 딜키 좋네요 아 이것도 좋죠 백디시블스 들어오던 것은 그대로 건져 올렸다 비니아 자 밴드밀 자체로 빠져나오긴 했어요 이번에 풀어냈고요 지도위기 잡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퀄리지 않았고 JBCR 선수가 단타를 많이 내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한 대 통 여기서 피니아가 이거를 와아 와아 피니아의 집중력도 어마어마시합니다 아 이거 짠손으로 끊으려는 계획이 좀 통했어야 됐는데요 아 정말 눈앞에서 예 일단 피니아의 집중력과 예 한 라운드를 따라 잡았어요 자 이거 제 생각에는 톡킥을 조금 더 꾸준히 누적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피니아 선수가 스스로 잡기를 의심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자 톡킥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깔아놓지 빈드밀 또 다시 근데 질교환 자체가 지금 윈드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찍어놨던 건 마가 넷 더 피니아고요 제이리시아 선수가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야 이거 좋죠 이거 벽 쪽판 갑니다 벽 쪽까지 야 근데 여기서 다친 않았고요 애매해서 살짝 끼우고 때리려고 했던 건데 애매했고 짠발 긁어야죠 짠발 긁어야죠 짠발 긁어야죠 TK가 갑니다 짠발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아 2대1 가네요 피니아가 2대1을 만들어요 아 피니아 진짜 이거 뒷심 너무 대단한데요 이 선수 자 이거 세 번째 세트 파이널 라운드까지 흘러갑니다 짠발을 더 긁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사실 코키아적인 부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요 자 이거 오 거기 와 이거를 피한 다음에 끼워주는 선택은 딜 최대치죠 최대치로 벽 쪽까지 몰아 붙여놔 아 여기서 연결되지 않았던 제리샷 아 벽이 애매하게 닿으면 사거리가 안 닿는 게 지금 안타까운데요 치고 냈고요 동점포 옆타싸움 카운터 카운터 오 이거 벽 아 이거 좀 아픈데요 이거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오 마지막 한 방 아 길고 길게 흘러갔던 첫 번째 매치 승기를 좀 잡아